다음 없나요? 아 다음 또 있어요 따단 따다단 전 이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 멋있는데? 안녕하세요 별난 맘입니다 지금 여름방학이죠? 아 너무 더워요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좀 신기한 걸 받았거든요 편의점 신상 젤리랑 캔디를 선물로 받았는데 저도 지금 뜯어봤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궁금해? 지금 박스가 두 개 다 이렇게 왔거든요 달콤한 캔디 먹으면서 재미있는 색칠 놀이 오 이거는 색칠 놀이 하는 거네요 이거는 송풍기 캔디 브레드 이발소 모래 놀이 캔디 아 너무 깜짝해요 어 저 이거 되게 궁금해했어요 수영 모양 젤리 이거 뭐야? 워터검 캔디? 오 이거 지금 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거든요 오 이거 갖고 나가서 한 번 놀아봐야 되겠어요 마지막 이거 뭐야? 캔디건? 오 이거 예전에 틱톡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 안에 사탕 들어있는 거잖아요 캔디건이랑 워터건 두 개를 뜯어봐서 나가도록 할게요 이거랑 오 와 엄청 귀여운데요? 루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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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 쏜다 움직이면 쏜다 예아! 루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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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야? 딸기맛! 이거 맞으면 아프겠는데? 아 진짜 맞았어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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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딱밤 때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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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보자 딱밤 때려 보자 꼼짝마 별로 안 아파? 다시 아저씨 꼼짝마 안 아파 안 아파 아니 엄마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아팠네 아 아 진사람 딱밤 가위바위보 가위보 오케이 안 아프고 같은데 하나도 진짜 아파 이거 살이다 갑니다 긴장 어 약간 그 아 너무 옛날인가? 마징가제트 딴따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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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따 얌매 니가 오면서 술래잡기 하자 술래잡기 하자 먹고 달리면서 먹고 달리면서 잠시만 어떻게든 술래잡기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 없나요? 다음 없나요? 아 다음 또 있어요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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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이게 제일 제일 재밌다 따단 엄청 멋있는데? 편의점에서 나온 워터건 캔디 둘 세인 아 우와 우와 물러면 대박이에요 여기를 돌리면 되거든요 오 대단했다 근데 이거 사탕이 약간 신사탕 같은데 안신거 같은데 오케이 그럼 빨리 먹기 시작 맛있어? 사탕 맛있지 뭐 빨리 먹어봐 빨리 마셔 먹었대 응 왜 먹기 좋대 먹기 좋대 먹기 좋대 너 왜 안 씹어 왜 안 씹는데 어머 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떼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 물 넣어서 여기가 채워진 아아 그렇구나 오케이 무슨 맛이에요?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사탕 맛 같은 거 아요 아요 여기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제 채워서 물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쳐졌어요 들어가는 건가? 오 된 것 같아요 오 뿌리 들어갔어요 손들어 움직이면서 손들어 우리 버려 우리 버려 우리 버려 우리 버려 오 강력한데? 이거 내꺼 내꺼 엄마 한번 맞아보실래요? 아니요 제가 한번 싸볼게요 꼼짝마 자 잘생긴 죄로 체포하겠다 아 아파 아파 따고 따고 멘트 괜찮았어? 저한테요? 자 그럼 미니 로기 물총 싸움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거야 알겠지? 맛있다 자 준비 원래 막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 영어를 많이 안 봤구만 요즘에 서부 영화 안 해 다시 엄마가 준비하면 탁 쏘면 돼 아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서로 몰라 안 봤어? 서로 가까이 붙어야지 둘이 아니지 둘이 붙으세요 출발 이거 쌌는데? 어 그러니까 이거 안 했어 내가 신어 내가 안 쌌는데 시작 뭐 두 CIA 다 두 번 더 조용히 부끄리 혈로 여기 누구 지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 한 번 아 누가 영어한테 그런 나쁜만 말해 엄마 다 먹었더 맛있다 홈보 다 먹었다. 다 먹었네. 잠깐 기다려. 수박 가져올게.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. 수박 아주 많이 가져올게. 수박 많이 가져가겠습니다. 진짜 수박 같아. 세븐랩 진짜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이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. 수박을 6개 가져올게. 수동. 여기 수박이 왔습니다. 하나 둘. 나 진짜 화날 것 같아. 이게 뭐야? 하나 둘. 수박이다. 엄청 귀엽지? 수박 물에 떠 있는 것 같아. 한번 먹어보세요. 어때? 수박 맛 나. 진짜? 거짓말 치지 마. 솔직하게 비교해야 할 거 아니야. 진짜 수박 맛 나. 거짓말 안 쳐 진짜. 진짜 수박 맛 난다고? 응. 진짜 수박. 맛있을 것 같아. 어 그러네. 수박 맛이 많네. 진짜 수박 드세요. 여기 장난치만. 나 한글만 더 먹을래. 윤희 하나 더 먹을 거야? 응. 갑니다. 미니 수박. 미니 수박이래. 미니 수박. 미니 수박. 미니 수박. 미니 수박. 진짜. 저저씨는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자 얘들아. 합체. 네? 우린 지금 당했어. 적군한테 당했다. 빨리 합체. 올라타. 뭘 당해? 올라타. 간다. 포기야. 안녕.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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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ала. Ja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